안녕하세요 공간부장 입니다 수라이 던전 9단계 스테이지 3을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터는 메카게니츠 오로치 루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루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이터 여유가 있으시면 루갈을 키우시는 것은 건너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로치 밖에 딜을 넣을 수 있는 파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파이터는 루갈의 쿨타임을 버는 용으로만 해서 거의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쿨타임이 왔죠 나오자마자 호온 바로 파이터를 바꿔줘서 쿨타임을 벌어야죠 일어나자마자 잡기 자 종원을 부르는 바람 튕기기 자 힐타임이 왔죠 그 다음에 호온 파이터 바꿔줘야죠 자 탐욕의 폭발 자 날개 자 혼 자 파이터 교체 도망가야죠 자 그리고 호온 바로 파이터 교체 바로 파이터 교체 해야죠 오우 미워왔네요 조언을 부르는 바람 자 좋습니다 자 가야죠 1분 남았네요 자 오로치가 36초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필로 초필로 구석으로 밀어 넣어야죠 그리고 바로 오로치로 바꿔서 딜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온 제발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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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시간을 더 떼워야 되는데요 자 혼 죽어라 제발요 죽어라 죽어버리렴 자 죽어라 자 도망가야죠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엄마 엄마야 자 혼 자 5초 남았네요 자 초필 죽어라 자 깼네요 아 못 깰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네요 자 그럼 다음 스테이지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